네 여기는 지금 청소중이네요. 바닥 청소중이고 지금 신림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지금 신림역 주변에 도로를 다 뜯어뿌고 있어가지고 포크레인 소리가 조금 시끄럽네요. 신림역 10분 거리에 있는 가격을 다운했어요. 500에 40입니다. 500에 38에 관리비 9만원. 지상층이구요. 채광은 괜찮아요. 양창이고 3m 40입니다. 여기 에어컨이 있는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40 옵션은 뭐 여기 드럼으로 다 있구요.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제가 제발 재보고 싶은데 5m 5m와 2m 90이네요. 5m 2m 90 정도 됩니다. 해서 일단 여기는 또 원래 가격보다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0에 지상층에 38 관리비 9만원이고 주차자리는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림역하고 보람의 공원 사이 패션문화의 거리 위쪽이니까요. 위치가 이쪽에 괜찮다 하신 분들은 신축급은 아니지만 지상층에 저렴합니다. 채광도 좋고 그래서 500에 38에 9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 동네에서는 여기는 골목도 없고 원덕도 없는 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방이 더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한두근